을지로 주식 토크 안녕하세요 지난번 중국 소비지 을지로 주식 토크 편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같은 조합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때 다시 만나게 되었죠? 네, 지난번 약속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중국 소비지에 말하면 사실은 동동호 위원님을 빠질 수 없죠 다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번에 요즘에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부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원님 말씀 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다시 나왔고 중국 출장 이번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어땠나요? 생각보다 소비가 안 좋았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그 소비가 안 좋은 중에도 좋은 점을 발견해서 오늘 이 자리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7월에는 안 좋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소비주 위주로 중국 증시가 방등을 했어요 그래서 좀 비교적 스타트가 좋은 것 같은데 네, 혹시 하반기에 이번 하반기에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전환 포인트를 말하기 앞서 아마도 중국 증시가 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아마도 그 이후에 대한 그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팀장님 사실은 상반기에 부진한 흐름을 이어 왔잖아요 이에 부진한 흐름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혹시 무엇이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담당한 섹터도 일부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만 상반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실망스러운 부분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있고 또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 강도가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로 있다면 한국이나 미국 심지어 일본도 엄청나게 주시장이 좋아서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 속에 중국이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경험을 속이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은 중국은 이런 높은 기대 속에 리오프닝 효과의 기대 이하 아니면 이런 부양 정책의 미비 아니면 기타 국가의 증시의 강세로 인해서 사실은 현실과 기대에 상등한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괴리 속에 바로 중국의 증시 부진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주식 시장 보면 상당히 부진할 때 또 반대로 좋은 점 엄청 좋을 땐 또 안 좋은 정도 생각해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뭔가 예상 가능한 기대 요인?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1분기까지 기관들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의견은 분부했습니다 오히려 빠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더디게 회복한다고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완만한 경기 회복의 컨텐츠들을 형성되었습니다 완만한 방법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2분기의 기조 효과의 소멸에 따라 아마도 하반기에 이런 경기 회복에 지속되는 동력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오히려 반대적으로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중국 정부가 이쯤에서 좀 경기 부양 책을 내고 또 2분기에 낮은 기저가 많이 났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게 오히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저도 2월까지는 똑같은 의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면 사실은 하반기 될수록 국내외적으로 이런 불안 요소들이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2분기의 기저 효과를 이용해서 이런 정책 발표와 한가 탄력성이 나오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저번에 우리 사실은 양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양회 때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5% 내세웠습니다 즉 경기의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경제 회복 및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4월에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좋았어요 1분기와 4월에 경제 지표가 좋았어요 또한 2분기에 기저 효과도 있었어요 즉 중국 정부는 굳이 강력하게 부양 정책을 내세우는 명목조차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좀 높은 괜찮은 지표가 기대감을 낮추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중국 정부 그다음에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과 개인들의 이런 체경 간 경기의 괴리가 따로 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반기에는 조금만 달라진 형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최근에는 PMI 지표가 발표됐는데 3개월 연속 50 이하로 기록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수출도 사실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아마 마이너스 성장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최근에 이런 청년 실업률 또한 최고치로 찍었습니다 20% 넘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사실은 소비가 가장 성장률이 제일 잘 나왔는데 성장률 또한 둔화되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지표들이 사실은 안 좋은 방향으로 모두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정부의 기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된 상황입니다 아니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중국 가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딱 공항에 내리시거나 식당을 가시거나 하신 뭐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다 종업원들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옛날에 안 일했는데 이런 것들 소비업이 확실히 요식업이 아마도 이번 연대에 최고의 관광업과 요식업이 최고의 강세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굉장히 좀 기존과 다르게 느꼈는데요 아마도 이게 하이디러의 역량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디러의 체인점의 그런 서비스가 오히려 다양한 요식업에 적용돼서 서비스 차원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뛰어넘은 수준으로 진짜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매장들 오프라인 매장들을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사람이 가장 분비나 바로 요식업입니다 그래서 요식업과 관광업이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이요 주가는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중국 한번 가봐야 되나 여행들 다들 가시는데 일본들만 많이 가시잖아요 일본 동남아 가시는데 중국의 회복이 좀 느려요 우리나라분들이 좀 그런 약간 불편함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한번 가서 저도 왕대접도 좀 봤고 가능한지 모르겠네 아마도 지금부터 빨리 비자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재정, 통화, 소비, 부동산, 인프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부양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다만 소비주 입장에서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을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비 진작 정책 중에서 신에너지차나 스마트 가전을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소비 진작 정책 중에서 사실은 신에너지 아니면 이런 가전제품의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자동차 아니면 가전제품이 소비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파급 효과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원자재 구매, 제조, 판매까지 1년의 밸류 체인에 나올 수 있는 일자리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중국 정부와 이런 정책에 내세우는 방향성의 일치성입니다 이런 전기차 아니면 이런 가전제품의 촉진은 오히려 탄소중립 아니면 이런 산업 발전, 공동 부유의 이런 정책의 일치성을 보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에서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꽁 먹고 알먹고 이런 느낌이네요 소비 진작 이쪽에서 하면 탄소중립도 좀 될 수 있고 산업 발전도 될 수 있고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 측 외에 주식시장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게 최근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사실은 부진 효과 기대 이하로 인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왔잖아요 이에 따라 주가의 가격 매력도가 증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기타 대안국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국 증시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일드갭인데요 일드갭이 높을수록 이런 안전 자산에 속하는 이런 채권 투자보다 이런 위험 자산에 속하는 주식 투자가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중국의 일드갭이 중국 과거의 코로나 기간 봉쇄 기간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왕 이런 기타 대안국가들의 높아진 상황에서 매력도 오해로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여기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면 아마도 탄력성 측면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또 확 튈 때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언제나 주목을 좀 굉장히 늦춰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사실은 연초 대비 사실은 기타 한국 포함해서 기타 국가들의 지수 수익률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중국은 굳이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 혹은 매력도가 못 느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주목할 게 최저의 이런 낮은 기대 속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기간이 있습니다 즉 바로 과거의 1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이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항생 테크 지수 약 59% 지수가 상승했고요 CS300 지수도 또한 18% 상승했습니다 즉 이런 높은 수익률이 오히려 탄력성 측면에서 우리도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중국 정부 경기의 경제의 구조적인 어떤 변화도 분명히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구간 구간별로 또 주목할 구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일찌로 주식 토크니까 주식 얘기도 좀 해야겠죠 오늘 좀 말씀해 주실 종목 주목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23년 우리 하박인 전망 소비자하고 바이오 전망에서 영상에서 추천한 것처럼 사실은 저는 터피그룹 메디그룹을 중국의 대표적인 100세 가전업체입니다 사실은 이번 연도에 올해 아마도 가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양 진정 이런 정책의 부양을 통해서 정체적 수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부동산 규제가 완화에 따라 아마도 부동산 인도 중국 물량이 자연스럽게 가전제품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네 부동산이 좋아지면 집을 새로 들어가고 가전도 새로 사고 네 바로 맞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가전제품의 가장 큰 이슈가 가격 전쟁이었습니다 가격 전쟁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면 가전제품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전쟁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좀 다릅니다 메디그룹은 올해는 가격 전쟁을 참여하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히려 반면 이번에는 이런 고품질 이런 제품의 생산에 중증적으로 개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가 제품의 비중이 확대에 따라 아마도 이런 판매 단가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향후에 이런 원자재 가격 안정화가 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을 막 하는데 우리는 품질이 높으니까 그렇기보다는 고품질 고가 제품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메디그룹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맥주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맥주요? 네 맞습니다 맥주 시장 좋네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보기 마른데요 사실은 중국 주류 시장 하면 우리가 백주 시장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연도는 아마도 맥주 시장이 백주 시장보다는 좀 더 매력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주는 좀 센 거고 맥주는 시원한 건데요 네 맞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시장의 전망이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올해는 아마도 PQ 동시에 동반 상승한 한 해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오르고 물량도 정도 네 맞습니다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맥주 산업은 중국에서는 성숙 산업입니다 즉 Q의 이런 수량이 드라마틱한 증가를 기대하기 매우 힘드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작년에 뭐가 있었죠? 과거에 3년간 봉쇄가 이어 있었습니다 즉 기저효과가 충분하다는 뜻인데요 네 이에 따라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당연히 과거의 봉쇄로 인해서 어떤 업종이 많이 타격을 받았나요? 요식업이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겠죠 네 요식업이 작년 2분기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16% 네 이런 역성장을 했고 오히려 작년에 3분기는 2%만 회복되었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즉 이런 요식업의 회복이 자연스럽게 맥주의 이런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번에 중국 가셔서 식상에 사람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맥주들 많이 드시던가요? 네 청도 맥주 많이 먹었습니다 아 청도 맥주 많이 드셨어요? 네 음 알겠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내용이니까 그게 또 실제로 저희가 숫자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종도 의원님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한 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맥주는 보통 중국가 제품의 맥주는 보통 어디에서 주로 판매될까요? 중국, 중국가요? 중국가 중국가면은 비싼 맥주 일단 좀 좋은 음식점이나 아니면 호프, 호프집 아니면 바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가장 코로나 기간에 이런 가장 타격이 받은 데가 바로 이런 매장이잖아요 매장 아니면 바 이런 호프잖아요 이런 매장들의 정상화가 오히려 판매 수요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중고가의 제품의 증가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ASB 상승 그리고 중고가의 성장의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칭따오 맥주가 상당히 중국가로 중국에서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종합해보면 3분기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수요 개선과 낮은 재고 부담이 기대되면서도 실적 탄력성 그리고 정책적 수혜가 있는 중국에 좀 집중해보자 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 출장 다녀오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말씀 해주실 거죠? 네 좋든 안 좋든 사실에 입각한 저희 좋은 투자 의견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을지로 주식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주식톡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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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